공공과 지방병원의 의사 1인당 평균 연봉이 3, 4억 원대로 개인 연봉이 6억 원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8일 노조조합원이 소속된 의료기관 113곳의 의사 임금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영남지역 공공병원의 의사 평균 연봉이 4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같은 지역 특수목적 공공병원 의사 개인 연봉이 6억 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 국립대와 사립대 병원 등 대형병원의 전문의 1인당 평균 임금은 1억 5천에서 2억 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노조는 구인난 때문에 지방, 중소병원의 의사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는 의사들의 주장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